안녕하세요 러밍입니다. 오늘은 카트라이더 모바일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9월 28일 00시에 많은 PC카트 유저분들이 경악하셨던 시스템이죠. 빙고가 출시되었는데요. 이번 빙고 시스템의 메인 카트는 바로 백기사입니다. 외관을 보아하니 모티브는 아무래도 PC카트의 백기사 나인에서 따온듯하네요. 정말 놀라운 점은 카트 스펙입니다. 기존 카트 모바일의 대장 카트들을 살펴보면 스펙 수치가 전부 700개 중반대에서 머무는 등에 굉장히 밸런스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온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의 대장 카트인 아틀라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수치상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출시가 되자마자 중국인 인맥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현실을 했고 출시하자마자 먹어버렸습니다. 단분간은 라면만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자 신 대장차 백기사를 타고 주행 영상을 하나 찍어왔는데요. 백기사와 마찬가지로 새로 나온 트랙인 차이나 동방명주의 밤입니다. 현재 전 서버 통합 1위 기록이고요. 이제 이 영상을 즐감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